자 2018년도 1월 8일 저희 카페에서 오늘 상한가 암니스가 1차 1800% 터졌구요 EN3가 오늘 추가 상한가를 쳐가지고 1694% 지금 대박 수익 중입니다 자 EN3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 5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자 요 때죠 여기가 2013년도 11월달입니다 11월달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1년입니다 1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열심히 1년동안만 주워 담아라 1년 심지어는 뭐 2년씩 이렇게 걸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요 기간이 요 기간이 지금 약 1년이죠 약 1년 여기가 500원대에 제가 추천드렸던 금액대가 여기입니다 자 요 지금 뭐 찍기도 힘든데요 마우스 조금 내리면 이렇게 뭐 왔다갔다 해서 요기가 대충 583원이니까 요기죠 요기 요기 자 요기가 583원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2013년도서부터 지금 뭐 2018년도니까 이게 벌써 몇 년 걸립니까 2013년도서부터 2018년도니까 3년이 지금 넘게 걸렸네요 이제 4년차 이제 들어가는데 4년차 들어간다고 해도 뭐 1800% 지금 170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터지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지금 자그마치 1700%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2000만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도 어느 카페 저희 카페 이제 막 새로 가입하신 분이 아우 죄송합니다 자본금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선물 옵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길래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몇 년 해보셨다고 하는데 몇 억이라는 돈을 전부 다 다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몇 억을 보니까 선물 옵션은 그나마 좀 쉬울 줄 알고 선물 옵션을 좀 해볼까 한다 라고 오늘 오전에 제가 전화가 와서 나머지 2000만원 남아있는 거 한 달이면 그 돈 다 날려먹고 100만원밖에 안 남게 될 것이다 절대 선물 옵션은 지식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몇 억이라는 돈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선물 옵션 해가지고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다 선물 옵션의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전업 투자 이렇게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요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 전문가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를 못하는 거죠 전문가는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에 가더라도 1년 동안 카페 방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자그마치 1년 동안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2016년도 2016년도 여기 볼까요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2017년도 6월 2일날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끝난 시간이 끝난 시간이 2017년도 6월 30일입니다 정확히 1년이죠 자 1년 동안에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 초단타를 쳐서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업 투자입니다 전업 투자는요 지식만 확실하면 매일 돈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였듯이 미래에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식에다가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자 EN3 시향 분석을 하면서 잠시 이야기가 지금 새길로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500권의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그냥 몇 년 동안 장동에다가 쳐박아놓고 잊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오전에도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선물 옵션이고 뭐고 다 때려 치우시고 쫄딱 망하기 전에 그 돈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한두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일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건축현장에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인건비를 팔아먹든 품파리를 해서라도 열심히 추천한 종목을 매일 3만원 5만원 10만원씩 주워 담으십시오 1년 동안 주워 담으시고 1년 동안에 올라오지 않으면 1년 6개월 동안 더 매수하시고 그래도 안 올라오면 2년 동안 꾸준하게 모아라 때가 되면 이렇게 EN3처럼 1700%의 대박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붉은태 형님 같은 분을 제가 일찍 만났으면 몇억이라는 돈을 날리고 이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좀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오랜 시간을 배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30분 넘게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제가 이 이야기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대박 수익률의 주인공이 언제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 동영상을 하나 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꼭 품파리를 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동영상을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을 불려놓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2천만원이 2억이 되고 4천만원이 4억이 되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종목이 EN3가 500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 1700% 급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EN3의 잠재 자산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EN3가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지금 대박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페입니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시황 분석 자료 잠재 자산 정보를 제공 받으시면 이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하게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요 한 2,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이 김영길이라는 분이 이 김영길이라는 분이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팍스넷하고 위지트하고 DSR의 잠재 자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종목이 잠재 자산이 좋은지 이런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잠재 자산 여기 보시면은요 위지트 팍스넷 잠재 자산 정보 500만원이 있는데요 셋 중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김영길님 비용 온 3시간 후에 입금하겠습니다 해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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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5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분한테 잠재 자산 정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에서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본인 판단하여 하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엉뚱한 종목들 매수하시기 이전에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쪽박이 터질지 이 종목은 대박이 날지 제가 명쾌하게 시향 분석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요 가상화폐 예측 정보와 주식 잠재 자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카페 이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면 몇만원의 여러분들이 대박 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이런 꿈의 종목 꿈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목표가 1000% 예측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이 EN3처럼 이렇게 500원대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틀림없이 EN3처럼 이렇게 대박 주인공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아봐 드려야죠 EN3 정말로 제가 뭐 1700%의 수익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여러분들한테 근거자료를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찾아 드려야 여러분들이 믿고 저로 인해서 인생 설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시면 EN3 상한가 172%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그전에도 2015년도에도 근거자료가 있고요 이게 개별 종목으로 추천을 드려서 개별 종목 정보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개별 종목 정보를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EN3 2014년도 EN3 상한가 당첨 EN3 86% 그 다음에 68% 상한가 2014년도 45%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자 여기가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자 이때 45%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분석 바닥 분석가 550원 상한가 쳐가지고 45%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드래그 복사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자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 바닥 매수가 560원 상한가 31% 수익 중입니다 2013년도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근거자료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N3 주가예측정보 해서요 자 실전 이렇게 보시면 EN3 주가예측정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3년도 아까 제 4월달인가요 아까 제 상한가 쳤던거 아 여기네요 자 바닥 매수가 550원 상한가 31% 수익 중입니다 자 바닥 영업이 개선 재무 개선이 우선입니다 상승장입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요 재무가 좋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닥 매수가 560원 상한가 31% 수익 중입니다 마감 영업이 개선 그 다음에 재무 개선이 우선인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앞서 암리스도 제가 분명히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재무 구조는 좋지 않은데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어서 급등이 올 수 있는 작전 세력주라고 판단하는 종목을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술적 반동 구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가서 봤나요 바닥 매스코 560원 상한가 131%입니다 영업이 개선 재무 개선이 우선입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입니다 재무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지요 원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올리니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짜짓기한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 아까 보셨죠 자 요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고 뭐 자세히 시안 분석 자료는 뭐 이후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EN3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바닥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구나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대박주를 손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